연습 쉐이트 한방 연습 쉐이트 한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쉐이트 한방 뭐하고 계신가요?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이요? 형님 지금 뭐하시는 거죠? 가사 숙주라고 노래를 열고 있습니다 팟 선배님의 캔디 하늘을 날아다 보면 래퍼캠이에요 댄스 대회 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건 모든 것에 연결고리니까요 너와 나의 연결 노래하는 한 소절만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까지 형 볼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? 그래 갖고 싶죠? 많이 먹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긴장하네 긴장하네 원인군요 그리고 기대하네 사이렌드 루이러스 누나 나 별거 아닌데 부탁했어요 삼겹살 사주시면 안 돼요? 우리 삼겹살 같이 먹어요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녀님 사이소 봐요 편집 이빨 bam 남겹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해 예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